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연인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그토록 20대의 많은 일들이 저를 지나갔던 것 같은데 아직도 저는 20대 끝자락에 서 있네요. 지금은 모든 게 다 연기처럼 사라졌지만 한때 저도 사랑하던 남편이 있고 든든한 친정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처음 남편과 인연이 닿았을 적 그와는 14살 차이로 편의점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남편과는 14살 차이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워낙 남편이 관리도 잘하고 행섬해서 저랑 같이 다니면 그렇게 나이 차이 많게 안 보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빨리 결혼을 바랬지만 저희 집에서 일단 남편의 나이가 많다며 반대하셨고 제가 결혼하기엔 이르다며 대학 졸업 후 찬찬히 생각해보라고 하신 탓에 연애 기간만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도 안 했는데도 항상 저를 애기다르듯 해서 학교 오갈 때 차로 공주님처럼 모셨고 대학 등록금이며 용돈이며 모두 다 퍼주었습니다. 저는 때론 부담스러워서 뭐 이렇게까지 해주냐고 했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겸손하게 말하곤 했죠. 이런 남자를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말마다 예뻐서 더 많이 정이 갔어요. 남편은 저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를 했기 때문에 집이 근처였고 종종 남편의 식구들이 자주 편의점을 찾고는 해서 저와 많이 마주쳤습니다. 남편네는 대가족으로서 우리 아파트에선 제일 큰 평형인 70평 테라스 있는 집에 살았는데 부모님 명의로 있는 집이었고 형님네랑 남편까지 총 5식구가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남편에게는 연년생 동생이 있었고 동생 부인은 연상이어서 남편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남편의 동생네 부부에게는 아픔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 애가 없어서 마음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할까 봐 티를 내지 않고 넉넉한 웃음을 짓고는 했죠. 하루는 매일 남편과 아르바이트를 핑계로 편의점에서 밤새 콩냥거리고 있는 모습이 좋아 보였던지 남편의 동생이 부인이었던 당시 예비 동서라고 취할게요. 그녀는 저희에게 야식을 싸들고 왔어요. 밤 10시쯤 편의점 문이 딸랑 열리면서 들어오는데 예의 또한 바른분이라 제게도 깍듯하게 인사를 한 후 남편에게 준비한 야식을 내밀었습니다. 아주버님 이거 좀 드셔보세요. 떡을 좀 쪄왔는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생과일 주스랑 같이 가지고 왔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요. 아이고 우리 제수씨 또 뭘 이런 걸 가져오셨어요. 제가 편의점 사장이고 온갖 야식들 여기 다 있는데 저희 걱정 마시고 푹 쉬시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시고 피곤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제 취미가 원래 요리잖아요. 어머님께서 출출하다고 하셔서 조금 만들어봤는데 아주버님이랑 우리 예쁜 예비 형님 생각나서 가져와 봤죠. 편의점 간편식이랑 정성어린 간식이랑은 다르잖아요. 뭐니뭐니 해도 요리는 정성 아니겠어요? 맛있게 드셔주시면 저는 행복해요. 라고 얘기하자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 행복을 전해주는 전도사 같은 사람이요. 저보다 17살이나 많은 동서지만 한 번도 제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신 적은 없었어요. 부족한 어린 형님에게 도움 주기 위해 제게 다치지 않게 항상 조심스럽게 배려하며 대해주셨죠. 그래서 동서 같은 사람처럼 되고 싶었고 남편과 결혼해서 그녀와도 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그 외에 남편의 식구들과는 워낙 얼굴을 자주 봐서 친근하게 되었고 이미 전 그 집 식구들의 공식적인 예비 며느리였더랬죠. 그리고 머지않아 제가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후 진짜 며느리로서 한 집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아버님께서는 위험 있으시면서 좋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너희들끼리 함께 사는 것도 좋겠지만 당분간은 우리 식구들끼리 정이 좀 들기 위해서라도 한 집에서 지지고 벗고 살았으면 좋겠구나. 작은 애도 신혼초부터 합가에서 살고 있고 이번에 분양받은 집은 전세 주고 너희들도 그냥 합가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니들 생각은 어떻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친정엄마가 결혼 전 제게 귀뜸한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70평이나 되는 넓은 집에서 방이 남아돌아 동생 내외에도 끼고 사는데 분명 너희도 같이 끼고 살려고 할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초장에 확 분가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엄마는 강조하셨죠. 친정엄마의 예상대로 시부모님들께서는 저희에게 합가를 제안하셨고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께 들은 절대 시부모님과 합가는 안 된다는 당부를 잊지 않고 그냥 분가를 하겠다며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의 서운한 낯빛을 보니 괜시를 죄송스럽더라고요. 저는 눈치를 보다 홧김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분양받은 아파트는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분가를 하려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조신하게 말씀드렸죠. 네 아버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시댁에 들어와서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용감하게 다가가니 시부모님께서는 놀라워하시면서 그런 제게 기특하다며 아들에게는 아내를 잘 얻었다고 흡족하게 칭찬하셨습니다. 비록 친정엄마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한 소리를 들었지만 제 결정에 결코 후회는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저희가 결혼한 후에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고 생각보다 순조로운 출발에 나쁘지 않은 생활을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정말 저를 친딸 이상으로 대해주셨고 매일 몇 시간씩 가사도우미를 따로 쓰시고 계셔서 되도록 저를 비롯한 동서에게도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셨어요. 어찌 보면 친정보다 더 편한 생활이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동서와 각별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앞서 말했듯 저보다 17살 연상인 동서는 저를 깎듯이 형님으로 모시면서 때론 언니처럼 이모처럼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척척 박사님처럼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서도 제게 마음을 터놓기 시작했죠. 여태껏 말 못할 고민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때 아마 여자들끼리 나와 포장마차에 가서 술 한잔 했을 때였을 거예요. 그녀는 분위기 휩쓸려 괴로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도 29살 때 어린 우리 남편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나는 아직 우리가 젊길래 맛만 먹으면 금세 아이가 찾아와 줄 거라고 믿었어요. 잘 알겠지만 시부모님들께서 아이로 인해 독촉하시는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결혼한 후 4년 정도 여행이다 모임이다 부부 동반으로 실컷 놀다가 남편이 딱 30살 되었을 때 아이를 갖기로 했어요. 우리 둘 다 젊고 건강하니깐 마음만 먹으면 금방이라도 생길 것 같은 아이였는데 막상 쉽게 생기진 않더라고요. 1년 정도 자연 임신을 바라다 안 돼서 병원을 갔는데 우리 부부 둘 다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도 아이는 찾아와 주질 않았어요. 어찌됐든 안 생기니 나이 더 먹기 전에 인공수정이다 시험관이다 할 요량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질 않고 있네요. 라고 하니 제 맘도 찡하더라고요. 여자들은 늘 그렇듯 저도 결혼하면 엄마가 될 꿈을 꾸고 있었기에 막연하게 신혼 즐길 생각하지 말고 바로 임신 준비에 돌입해야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20대 초반이었는데 벌써 엄마가 되기에는 아쉬운 부분도 있고 두려운 부분도 있어 자칫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비록 정작 아빠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보다 남편이었는지도 모르는데 남편 또한 이런 제 마음을 알았던지 심정을 헤아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허나 우리 부부는 배려 아래 너무나도 서로 아끼고 사랑해서였던지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게 제 몸에 이상 증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속이 울렁거리며 정확하게 찾아오던 마법이 늦어졌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제 몸에 뭔가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약국에서 급히 테스트기를 사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줄이 희미하게 드러나는 순간 회사에 출근한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두 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고 떨렸지만 하필 이 타이밍에 온 동서 전화에 걱정스러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행여나 제 임신으로 인해서 동서가 상처받진 않을까 이로 인해 질투나 시기가 와서 사이 좋았던 동서와 어색해지거나 멀어지진 않을까 짧은 사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발을 동동 구르다가 저는 전화가 끊기기 전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대체 어떻게 제 임신 소식을 돌려가며 전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죠. 근데 예상외로 동서는 기분이 좋았던지 들뜬 목소리로 제게 소리를 쳤습니다. 형님! 형님 나 임신했어요. 얼마 전부터 몸이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와봤더니만 담당 의사 선생님이 임신이래요. 세상에 내가 엄마가 된다니 이게 믿겨서요? 이거 우리 남편보다 제일 먼저 형님한테 알리는 거예요. 여태 나 진심으로 걱정해준 거 너무 고마워서 좋은 소식을 꼭 형님께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동서! 그게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축하해요. 사실은 나도 뭔가 이상해서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지금 두 줄이 나왔거든요. 병원에 아직 가본 건 아니라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자 동서는 너무 우연치고 기가 막힌 듯 진심으로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더라고요. 와 정말요? 너무 신기하다. 우리 그럼 같은 시기에 아기 가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형님이 아무래도 정말 복덩이인가 봐. 형님 들어와서 우리 집안 식구들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나 그리고 지금 회사 반찬일 거라 시간 괜찮아요. 나 다니는 병원 좋은 곳이니까 같이 와서 진료받아요. 몸 조심해야 하니까 꼭 택시 타고 와요? 라고 말해주니 저도 어쩐지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는 동서에 맬맞다나 택시를 탄 후 동서가 다니는 병원 앞까지 도착했고 그녀가 저를 두 팔 벌려 막내 동생 마냥 꼭 안아주었습니다. 동서의 가녀린 품이 어느 때보다 따뜻했죠. 동서는 저와 팔짱을 서로 끼며 병원으로 들어가 진찰을 받았는데 예상대로 임신이 맞았고 벌써 5주차에 접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도 저와 동서의 임신 소식을 듣고 신기하시며 축하해주셨어요. 어떻게 두 분은 이렇게 똑같은 시기에 임신이 되셨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상례 주기도 얼추 비슷해서 아마도 예정일 역시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동서와 눈을 마주치며 빙글에 웃어보였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들에게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께 서프라이즈로 임신 소식을 공개하니 다들 기뻐하시며 축하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커다란 2단 케이크를 사서 파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선 예비아빠들이 태명도 지어주었습니다. 서방님도 우리 남편도 둘 다 적지 않은 나이였기에 예비아빠가 된다는 소식에 흥분을 감추질 못했어요. 태명은 우리 아이는 사랑이라고 지었고 동선의 아이는 반짝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랑이 반짝이 참 예쁜 태명들이죠. 태명만큼 우리 아이들이 세상 빛을 볼 때까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주길 바라며 몸관리를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특히나 동서는 10여 년 만에 어렵게 가진 아이였기에 더 귀했던지 특히나 관리에 힘썼습니다. 20주까지는 초기 유산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서 동서는 망설임 없이 회사를 그만둔 후 무작정 집에서 누워만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동서처럼 누워만 있었는데 워낙 당시 어리기도 했고 활동적이었기 때문에 집 앞에 남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가서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남편은 조심조심을 외치며 점심때에도 제가 대강 삼각김밥이랑 샌드위치랑 떼우려고 하자 절대로 안된다며 카드를 제게 쥐어주고는 저기 새로 생긴 소고기집 가서 제수씨랑 같이 점심 먹어. 조심해야 할 시기라고 얘기 들으니 제수씨처럼 가만히 누워만 있게 하고 싶다. 너는 절대 홀몸이 아니라는 것만 생각하고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돼. 알겠지? 아휴 14살이나 많은 아저씨 퇴줌 내지마 오빠 나 임신한 후 오빠 잔소리 늘은 거 알아? 오빠가 이러는 게 나한테 더 스트레스라고 친정모모님이랑 시부모님도 안 하는 잔소리를 왜 자꾸 오빠가 하는 건데 우리 사랑이 소중한 거 나도 아니깐 일잘만 하세요 응? 진짜 소고기는 잘 먹을게 라며 카드를 지갑 속에 넣고 가게 밖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문을 열고 나와 큰소리로 제게 누차 조심하라고 강조를 했고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계속 잔소리를 해대었죠. 그때는 왜 그렇게 남편이 거슬렸는지 저와 제 아기가 진심으로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했던 소리였던 걸 뻔히 알았는데도 남편에게는 삐뚤개만 대했어요. 그것이 여태껏 응어리가 져서 마음이 아프네요. 한참 올라오는 폭풍 같던 입덧이 잦아들고서야 저희 임산부들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 후로 뱃속 아가들은 이벤트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어요. 다만 동선은 노산이라 검사할 부분도 더 많고 저보다 힘들어 보였지만 씩씩하게 잘 버텨주었습니다. 당시 열리는 산모교실도 가고 상품도 타고 태교 강의도 듣고 정신없는 임신기간이었어요. 나중에는 동선해와 함께 태교여행으로 제주도도 가서 훗날 아기에게 보여줄 사진도 추억삼아 많이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를 얼마 안 남기고 배가 불러올 만큼 불러올 당시 저는 운명을 바꿔놓을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뱃속 아기가 37주인가 되었을 때였는데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이셨어요. 제 친오빠가 친정아버지를 위해서 도심 근처를 벗어난 곳에 한정식집을 예약해놨는데 그곳으로 부모님을 모시자고 했어요. 오빠는 그때 독립해서 회사 근처에 살고 있었고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부모님 좀 한정식집까지 차로 함께 모시고 와달라며 부탁을 했죠. 남편 또한 흔쾌히 수락하며 기념일인 만큼 편의점을 하루 시부모님께 맡긴 후 저희 친정부모님을 모셔 오빠가 예약한 한정식집으로 갔습니다. 부모님들은 제 남산만큼 부른배를 보며 어서 우리 손주 건강하게 잘 태어났음 좋겠다며 제가 보내드린 초음파 사진을 보고서는 손주에 대한 마음을 비치셨어요. 마침 오빠가 사귀는 여자친구까지 함께 소개하는 자리라 분위기는 더욱더 훈훈해졌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점심 먹고 차 마시고 그 근처를 배회하다 저녁까지 먹은 후 해가 완전히 저문 후에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온 친오빠는 여자친구를 집까지 바래다 준다며 먼저 가겠다고 나섰고 남편은 저희 친정부모님을 다시 모시고 대까지 바래다 드리기로 했어요. 어차피 같은 아파트에 사니 가까워서 이런 건 좋더라고요. 퇴근길이라 막힐 만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도로가 뻥 뚫려 있었고 남편은 간만에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하는 드라이브가 신이 났던지 속도를 내면서 콧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심지어 장인어른인 저희 친정아버지와 농담 따먹기까지 하는데 근데 남편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어? 이거 왜 그러지? 여보, 이게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걸려. 이거 봐봐, 이렇게 밟아도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추질 않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떡해,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어떡하냐고! 남편은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며 애써 진정하고는 이것저것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기어는 중립으로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당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는 무서운 속력으로 앞을 치고 나갔어요. 친정 부모님들께서는 서로를 꼭 잡으시며 떨고 계셨고 저는 배를 콱 움켜지며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속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늦춰보려고 도로 양쪽에 가드레일을 차 옆면에 마찰시키려고 갖다 대었을 때쯤 갑자기 차가 튕겨져 나가면서 저의 차는 뒤집어지고 말았고 다시 깨어났을 때 온 세상이 하얀 게 저는 아마도 여긴 천국이려니 생각했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눈에 비쳤던 건 동서의 얼굴이었어요. 다급하게 저를 부르더군요. 형님! 형님 괜찮아요? 정신이 들었어요? 지금 한 달 만에 깨어난 거예요. 형님 잘못될까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요. 라고 말하는데 그 자리에는 시어머니께서도 함께 계셨던지라 저는 쭈빗거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허나 머리가 띵해서 어지러움이 밀려와 다시 드러누워버렸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자 우시며 깨어나줘서 고맙다고 손을 잡아주셨고 동서는 그 사이 의료진들을 불러왔습니다. 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와서 저를 진찰했고 이것저것 체크를 해주시며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니 무조건 입원하는 동안 절대 안정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주더군요. 저는 의료진들을 붙잡고 우리 남편이랑 부모님들도 모두 무사하냐고 물었습니다. 의료진들 얼굴이 어두워지며 보호자께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리를 피하는데 저는 불안한 예감에 동서를 붙잡았어요. 동서 우리 남편이랑 부모님 어디 계세요? 다들 무사하신 거죠? 라고 이것저것 물으니 동서는 무거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차마 그 자리에 있지 못하시고 자리를 피하셨고 동서는 한참 동안이나 먹먹한 얼굴로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느낌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라 여기며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켜 동서에게 매달렸습니다. 무서운 마음에 엉엉 울자 동서는 제 눈물을 닦아주었고 동서 역시 참았던 눈물이 터지며 저와 같이 울어주는데 그때 이모와 함께 엄마가 휠체어에 몸을 싣고 오셨습니다. 엄마는 억장이 무너지는 얼굴로 저를 붙잡고 통곡을 쏟아내시더군요. 네 아버지랑 남편 모두 세상을 떠났다. 우리만 두고 남편들만 떠났어. 몹쓸 양반들이 이 험한 세상 여자들만 남겨놓고 어찌 살라고 떠났는지 그래도 우리 딸은 살아서 다행이다. 깨어나줘서 고맙다. 고마워.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와 이모를 비롯한 동서까지 눈물바다가 되었더랬죠. 저는 남편과 친정아버지를 잃었다는 믿지 못할 소식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패닉 상태가 와서 숨을 못 쉴 지경이었고 한 번 더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들이 내가 사랑하는 남자들이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조차 너무 죄스럽고 미안해서 내 사람들을 홀로 외롭게 보낸 미안함이 너무 커서 슬픔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숨줄이 붙어있기에 다시 깨어났고 팔에 주렁주렁 온갖 약품을 다 맞으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서야 저는 불러왔던 배가 꺼져 가벼워진 것을 느꼈죠. 너무 미안하게도 맨 마지막에서야 배 속 우리 아기 생각이 떠올라 저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간절히 말했어요.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어디 있어요? 남편이 남기고 가는 우리 아기 우리 아기는 살았죠? 엄마인 내가 살았는데 우리 아기 역시도 당연히 살아있겠죠? 제발 제발 아무 상처 없이 무사히 태어나줬다고 말해줘요. 제발 부탁이에요. 라며 절실한 심정으로 울자 시어머니께서는 침체된 얼굴로 무거운 입을 여시려 하시는데 갑자기 동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요. 아무 걱정 마요 형님. 형님 아기 사랑이 지금 잘 태어나서 내가 잘 돌봐주고 있어요. 아이가 얼마나 똘똘하고 총명한지 아주버님과 형님의 예쁜 부분만 닮아서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라고 말을 해줬는데 저는 그나마 아이가 무사하다는 말에 졸였던 마음을 풀고 동서의 품에서 끄끗거리며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친정어머니도 그런 동서와 저를 안아주시며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낸 슬픔을 나누고는 위로하며 보듬어주었습니다. 가족들 덕분에 그나마 몸을 추스렸던 저는 동서의 말맞다나 제 아기를 다시 보기 위해서라도 얼른 건강해지려고 노력했어요. 허나 그러다 동서의 아픔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동서도 제가 출산했을 무렵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한 달밖에 안 지나서 그런지 얼추 다시 보니 몸에 붓기가 다 안 빠진 것 같더라고요. 아기를 돌보면서 집안일에 신경 쓰는 게 힘이 붙이는지 얼굴도 피곤해 보였고요. 하기사 동서의 아이까지 두 아기 돌보는 게 쉽지는 않을 테니 힘들 거라 생각이 들었고 동서에게 내 아이까지 돌보게 해서 미안하다고 얼른 내가 털고 일어나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동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아이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태어날 때 산소가 잘 공급이 되질 않았던지 숨쉬는 걸 버거워해서 지금 여기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치만 곧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형님이 건강하게 일어났듯 우리 아들도 건강하게 다 털고 일어날 거라 생각해요 라고 힘을 주며 얘기하는데 반드시 아이가 깨어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동서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알고 저는 짙은 동지애를 느꼈고 반짝이도 우리 사랑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랄 테니 너무 걱정 말라고 말해주었고 동서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몸이 어느정도 회복되자 친정엄마와 함께 퇴원 절차를 밟았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남편과 친정아버지의 납골땅에가 목례를 했습니다. 장례식조차 자리를 지키지 못한 부류막심한 딸과 사랑하는 내님을 먼저 떠나보내보린 아내로서 저는 목 놓아 울고 또 울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야 말았지요. 제 친정엄마는 그런 제 모습을 더 이상 못 보겠던지 아기를 보러 가자고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남편이 없으니 더 이상 시댁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었지만 제 아이가 동서 밑에서 큰 이상 당분간 제 손에 적응될 때까지 시댁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사이에 저희 친정오빠가 집으로 돌아와선 친정엄마 곁에 있어주기로 했고요. 시댁으로 돌아가니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환대해주셨고 동서는 아기를 데리고 나와 제게 보여주었어요. 눈도 떠서 똘망똘망했고 젖살이 올라 통통한 편이었습니다. 남편을 많이 닮은 것 같아 또 울컥 올라왔네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중한 보물을 만지듯 손싸개를 벗겨 작은 아가손을 만져보았지요. 아이에게 모든 게 서투르기만 했던 저는 동서에게 코칭을 받아 아기의 목을 먼저 바치게끔 해서 처음으로 품에 안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엄마인 제가 낯설었던지 마구 울어댔고 한 달 동안 동서의 손만 탄 탓에 동서에게만 가면 울음이 뚝끝이더라고요. 동서는 아이에게 모유수유를 해줬는데 솔직히 엄마로서 마음이 좀 그랬어요. 동서 역시 절 이해한다는 듯 입장을 밝히더라고요. 미안해요 형님 제 아이는 지금 병원에 있어서 모유수유 하려고 했던 게 아깝기도 하고 형님 아기한테 주고 있었어요. 이제 형님 태어나셨으니 저도 곧 끊을게요. 너무 언짢게 생각 말아요. 물론 마음 착한 동서가 다 우리 아기를 위해서인 걸 알았지만 이상하게 전 싫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아이를 거둬준 동서가 마냥 고맙기만 했는데 모유수유까지 하니 왠지 엄마 영역을 침범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잠든 아이를 동서에게서 거의 빼앗듯 했습니다. 미안한데 동서 앞으로 사랑하는 내 아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도록 할게요. 분류로 바꿀 거고 내가 데리고 잘게요. 자꾸 남한테 손 타니까 아이가 엄마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동서도 엄마니까 내 기분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해줘요. 저는 기껏 잠든 아기를 제 방으로 데려왔는데 아이는 귀신같이 돌봐주는 이가 바뀐 것을 알고 밤새 잠을 못자고 울었습니다. 동서는 아이가 우는게 신경 쓰였던지 자기가 보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엄마를 못 알아보는 아기에게 오기가 생겨서 제가 끝까지 돌보겠다고 우겼어요. 한 달 동안 아이를 돌봤던 정이 컸던지 동서가 안절보절 못하는게 느껴졌지만 동서에게 아이를 내어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밤새 아기가 울었던 것을 아시고 아침 식사 때 언질을 하시더군요. 아기한테 천천히 적응시켜야지 그렇게 한 번에 떼버릴 요령으로 억지를 부린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구나. 일단 네 동서한테 맡기면서 한 시간 두 시간씩 시간을 늘려가며 너한테 적응을 시키자꾸나.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 아이 정서에도 안 좋은 법이야. 라고 하시는데 저는 하도 울어버려 쉰 목소리 아기를 생각하고는 시아버지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서가 아이를 너무나 잘 돌봐주었고 아이는 지 엄마가 누군지도 모른 채 동서만 찾는 게 괜히 섭섭하고 뺏긴 것 같고 그랬어요. 왠지 남편과 친정아버지에 이어 아이까지 제 곁을 떠날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말은 못하고 초조해 하자 동서는 저를 이끌며 아이를 같이 돌보자고 했고 동서에게 아이를 돌보는 팁을 받으며 육아에 대해 차근차근 익혀갔어요. 그러다보니 아이도 조금씩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고 어느새 제가 안아주어도 더 이상 울음을 터뜨리지 않더라고요. 우유를 다 먹은 후 제게 폭 기대어서 트림을 하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아픈 자식을 일컫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아이에게 적응해가던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청소하다가 책장에서 액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리원에서 촬영한 것 같은 액자였어요. 산모 이름은 동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아이 역시 동서의 아이인 반짝이로 태명이 되어 있는데 어?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입원했다던 동서의 말과는 달랐어요. 그리고 액자 속 아기 사진 역시 지금 제가 알고 있던 우리 사랑의 얼굴이랑 너무나 많이 닮아있었습니다. 반짝이랑 동일인물인 것처럼요. 저는 순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단번에 동서에게로 달려가서 액자를 들이밀며 처음으로 그녀에게 따졌습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동서? 아무래도 조리원에서 촬영한 액자 같은데 액자 속 아기가 우리 사랑이랑 똑같이 닮아있잖아요. 근데 태명이 반짝이는 또 뭐냐고요. 설마 동서 우리 사랑이 데려다가 반짝이인 척을 한 거예요? 조리원에도 데리고 들어가서 사랑이를 반짝이인 척하고 키운 거냐고요. 그러자 동서가 동서가 급히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죄송해요. 형님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랑이 돌봐줄 사람도 없고 해서 저 조리원 갈 때 같이 들어가서 제 아이라고 했어요. 조리원까지 간 마당에 사정에 대해 일일이 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누가 뭐래도 사랑 있는 형님 아들이니까 너무 노여워 하지 말고 그만해라 그 정도 했음 할 만큼 했다. 갑자기 동서의 말을 끊고서 저를 견디다 못한 시아버지께서 나서셨는데 저는 이윽고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진실에 거의 눈이 뒤집히고 까무르칠 지경에 이르고 야 말았어요. 지금 네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 그 아이 사실은 사랑이가 아니고 네 동서가 낳은 반짝이가 맞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손주 녀석이 사실은 네 아들 사랑이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님 제 아이가 지금 병원에 있다니요 그럼 지금 제가 안고 있는 사랑이가 사실은 동서아이 반짝이라고요 손발이 쥐가 나는 것처럼 저려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게 뭔가 혼란스러워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동서는 시아버지께 왜 말씀하셨냐고 아직 형님 회복 안 되었는데 사랑이 회복될 때까지만 조금만 참아주시면 되셨을걸 라는 운을 뗐어요. 곁에 잠잡고 있으셨던 시어머니도 아직 애 회복 안 된 것 같은데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시아버지를 다그쳤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밝혀진 이상 시아버지께서는 칼자루를 쥐시며 똑똑한 진실을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사실은 말이다. 니 동서가 너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그렇게 사고가 난 날 너와 아이를 살리려고 긴급수술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사고 때 잘못되었는지 안 좋은 상태로 태어났어. 너무 작은 아이라 치료할 수 있을 만큼 해보겠다고 하고 아이를 입원시켰는데 안타깝게도 별 차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구나.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하던데 그때는 니 아이도 생서의 갈림길에 있어서 제정신이 아닌 너에게 차마 솔직하게 밝힐 수가 없었던지 니 동서가 거짓말을 한 거였다. 니가 어떻게 받아들일진 모르겠지만 니 동서 10년 만에 얻은 아이 기꺼이 널 위해 내어주고 맞춰주려고 노력했다. 비록 거짓말은 했으나 다 널 위해서였으니 부디 그런 동서의 맘을 나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내 아이라고 믿었던 아들이 사실은 동서의 아들이었고 동서는 더 이상 제가 충격받지 않도록 자신의 아이까지 내어줬다는 게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동서에게 했던 철없는 행동들에 대해 미안했고 동서를 도저히 볼 낯이 없었죠. 게다가 더 걱정이었던 건 바로 병원에 있던 제 진짜 아이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챙겨입고는 진짜 제 아이를 보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고 동서는 그런 저와 함께하며 택시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이가 입원한 곳을 찾아갔어요. 투명한 유리창에 비친 채 제 아이는 치렁치렁 온갖 줄을 달고서 엄마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를 직접 보고 나니 마음이 확 가는 게 본능적으로 저 아이가 제 자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미안함이 복받쳐 올랐어요. 하가야 사랑아 늦어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꼭 건강해야 돼 꼭 살아야 돼 우리 사랑이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 테니까 우리 아기 엄마 곁으로 꼭 오자 사랑해 사랑아 라고 말을 했고 의료진들은 시아버지 말씀대로 사랑이는 차도를 보이는 단계로 숨쉬는 것도 많이 좋아졌다 했습니다. 조금만 더 입원을 한 후 엄마 품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머지않아 진짜 내 새끼는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반짝이는 원래 자리인 동서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가 혼자 계셨던 터라 저는 바로 시댁에서 나와 친정으로 가서 우리 사랑이를 돌봤고 시댁이 근처였던 지라 동서는 반짝이를 데리고 하루가 멀다 하며 친정 집에 왔어요. 친정엄마도 딸이 하나 더 생긴 것 같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랑이랑 반짝이 두 아들들은 그렇게 무럭무럭 자랐고 지금은 시간이 흘러 벌써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촌지간이지만 두 아이는 친형제지간 이상으로 끈끈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 세상에 있을 때 저 모습을 보지 못한 게 아직까지도 맘에 걸리지만 하늘에서 친정아버지와 함께 저희 잘 살고 있는 모습 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가끔 동서에게 물어봐요. 10여 년 만에 겨우 얻은 귀한 반짝이를 당시에 서투른 내게 맡긴 것도 모자라 모유 수유도 억지로 끊고 아이가 힘들어 우는 걸 어떻게 감수할 수 있었냐고 그러자 동서는 제게 웃으며 옛 추억을 상기하듯 덤덤이 말하더군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가족. 우리가 한날 한시에 임신 소식을 전했을 그 순간부터 내 아들은 형님 아들이고 형님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맡길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는데 당시 제가 품었던 옹졸한 마음을 차마 부끄러워 동서 앞에 솔직하게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동서에게 오해한 만큼 더 부족했던 만큼 살면서 차차 갚아나가기로 했네요. 늘 고마웠던 동서를 위해 뒤늦게서야 사연을 한자 한자 적어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 읽어주는 연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